오늘 이 메뉴가 아니죠? 이게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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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앉아, 앉아. 아니,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을 오라 가라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온다는 건데 얼마나 대단한 분이 있느냐?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늘 맛있는 녀석들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그렇지. 한 명이 아니라면서요?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의자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제일 핫하죠? 네. 가장 핫하고 가장 보고 싶고 마치 지금 굉장히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분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요. 맞습니다. 왜 많은 유세 프로그램들 중에서 맛있는 녀석들에 우린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로? 박선호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영광이지. 진짜 영광입니다. 셋째 집에서 시작되고 첫 게스트잖아. 그렇지. 이거 뭐 다들 아셔야 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시는 한 분 중에 저와 굉장히 닮았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오달수 씨 나옵니까? 아, 오달수 씨 너무 좋아하는 영화 배우시고 아니, 좀 다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또 영화 배우신데 저한테 SNS로 DM이 좀 많이 왔어요. 본인이 좀 닮았다고 느껴요? 보다 보니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진짜로 DM이 와서 확인해 봐야겠다. 저도 확인해 봤었고 실제로 보니까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오늘 손님이 오시니까 맞다 맞다. 저희가 이제 와! 아이구! 와! 아이구! 아! 아, 진짜 어,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저희 같이 합석쯤 해도 될까요? 오케이, 합석.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홀입니다. 됐다, 됐다! 월컴! 소리 질러! 그렇습니다. 드디어 맛있는 녀석들도 X10을 한 방 맞아 버렸습니다. 오늘 이번 파리올림픽의 주역 양궁 용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입니다. 김우진! 안녕하세요, 양궁 국가대표 유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궁 대표 김지덕입니다. 화이팅! 잘생겼습니다, 깔끔하게. 뭔가 뭉클하네요, 뭔가. 일단 논란을 잠재우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네가 네 입으로 해결라. 혹시 우석 씨께서도 SNS DM을 조금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혹시 이우석과 최준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다? 네네, 많이 봤습니다. 그게 진짜로 봤어요. 그런 건 중요한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니까 갈 수는 있어. 바로 옆에 사진을 이렇게 딱 대보고 봤는데. 근데 닮긴 한 것 같더라고요. 어디? 어디 저녁 하네. 동이랑 약간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닮았다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감사해요, 진짜. 아, 미치겠다. 바로 옆에서 얼굴 갖다 대보고 해주니까 중간에 한 번. 누가 우석인지 맞춰보기? 누가 우석인지 맞춰보기? 누가 우석인지 맞춰보기?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개도 안 담았어, 한 개도 안 담았어.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잘생기셨네요. 저랑 안다 해놨어요. 아니, 섭외 전화 진짜 엄청 많이 오지 않아요? 아, 네네. 전화반이요. 근데 딱 우리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가. 네, 뭐 저희 뭐 그냥. 저녁 이렇게 먹으면서. 뭐 이렇게 재밌는 토크도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우석 선수가 또 이게. 한 번 뵙고 싶었어. 뵙고 싶어서 했다고 하고. 아, 진짜로? 저도 여기. 진짜 감사해요. 저기 황경이 형. 어! 저기 황경이 형. 어! 야,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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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오늘 딱 1번. 황경이 형, 황경이 형. 황경이 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전문의 환경이 형입니다. 자, 우리 형 선생님. 오늘 양궁 근무들 세명과 함께 맛있게 질이 시켜! 좋아한다. 우리 제덕님은 보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멤버 중에? 김지아 형님. 김지아 형님. 김지아 형님. 오! 여기로서 그러시면 안 돼요. 쪼는 맛. 문세윤. 이게 쪼는 맛이었어요. 아, 이게 쪼는 맛이었어요. 어, 괜찮다, 너무 괜찮다. 문세윤 씨도 보고 싶었어요. 문세윤 씨도 보고 싶었어요. 네. 오! 진짜 착하다! 우진씨가 진짜 착해요! 우진 선수가 당길 때마다 분명히 저 사람 작은데 이렇게 크게 잡냐, 카메라! 우진 선수 진짜 착하다, 느낌이었구나! 당길 때마다! 좋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세 분이 굉장히 공통점이 저희랑 있다고 들었거든요? 세 분이 드시는 양도 진짜 금메달리스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잘 드신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저는 뭐... 자팍티 한 세 봉까지는 제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세 봉? 자상봉! 그게 맥스는 아니고 그냥 기본료를 할 수 있는! 우석 씨도 많이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우석 씨도 양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도 많이 먹을 때는 라면을 한 여섯 봉 정도까지... 어? 육봉 선생님! 육봉? 육봉 선생님! 육봉이면 대단하다! 아 진짜로? 많이 먹을 때 그렇게 먹기도 해요! 국물까지? 국물까지는 안 되고요! 면만? 그것도 대단한 건데! 제덕 선수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여섯 봉 먹어요? 네, 저도 뭐 적게 먹는 편은 아닌데요! 뭐 라면 세 봉지, 네 봉지 먹으려면 이웃 선수는 저 이상으로 먹더라고요! 거의 두 배 튀기네! 세 번 먹으면 여섯 번 먹네! 그거 치고는 몸이 엄청 슬림하시네요! 양궁을 할 때 저의 최적 몸무게가 75kg에서 80kg 정도인데 하나! 네, 딱 이제 그거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제 좀 빼는 거고요!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먹어서 다시 이제 그 몸무게에 맞추고 있어요! 오! 그 이유가 있어요? 아 이제 그 몸무게일 때 이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었어가지고 안정감? 네! 이제 활을 쏠 때도 이제 너무 비대하게 커지거나 이랬을 때 이제 좀 감각적으로 좀 달라지거든요! 확실히 손에서 살이 찌니까! 손에서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니까! 살이 찌니까! 아! 맞아요! 저 형들 엄청 손가락 장난 아니에요! 아! 그런 또는 아니었고요! 저 두 형들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런 또는 아니었고요! 어! 잠깐 깨져! 저 비대장관 있죠! 안 깨져! 이걸 평생 숨기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발바닥이라는 정수리에 찌는 것까지는 공개가 됐는데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된 거라고요! 근데 양궁은 10단가리 이런 거 잘 안 해요! 네, 크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 진짜로? 손가락에 간극만 있으면 됩니다! 아! 오실 때 저기 저기 뭐 하나 들고 오시던데 그러니까 살짝 구경을 좀 뭔지 몰라서 이거 이거 활이에요? 와! 이거 근데 썼던 건가 혹시? 네, 이거 올림픽 때 썼던 아! 진짜로? 실제로 올림픽 때 썼던 활입니다! 아! 진짜로? 이거 막 가지고 다녀도 돼요? 아! 네! 그럼요! 개인 꺼죠? 개인 꺼? 와! 멋있다! 그냥 갖고 싶다! 그냥! 좀 길죠! 네! 네! 생각보다 크네요! 네! 우와! 완성! 우와! 이렇게 완성된 겁니다! 맛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못 만지겠어요! 아! 혜준이 닮았으니까! 우와! 우석 선수가 가르쳐줄 겁니다 한번! 우석이 강 제대로 당겨드리면 되니까? 아! 진짜로? 네! 여기서 보통은 선수들이 아파를 쭉 펴고요! 한국의 이우석 선수! 그걸 보고! 와! 야! 이거지! 와! 야! 이거지! 힘이 달라! 안 떨려! 안 떨려! 진짜 대단하다! 더 당길 수도 있고요! 오! 한 나름 없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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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마나 작력 봐봐! 장력 봐봐! 이게 선수들마다 조금씩 틀리시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히 이렇게 붙이시진 않으시더라고! 그쵸? 딱 붙이긴 붙이는데 눌러지진 않아! 그쵸? 네! 살짝 닿는 편이기! 오! 맞아요! 땡겨봐! 땡겨봐! 왼쪽으로 땡겨야겠다! 쭉 땡기시면 됩니다! 왼쪽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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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진짜 세! 안 됐어! 아니, 이거 진짜 세! 피구장으로 하고 있어! 피구! 멋지게 땡겨봐! 그래도 한 번! 한 번! 야, 뭐야! 아이... 갑갑하네! 됐어! 됐어! 나와!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팔씨름 일회용! 왼쪽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잡고! 그리고 손가락 세 개를 여기 거시고요! 세 개를 여기다 걸고, 이렇게 걸고! 여기 과정부터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 멋있 기호입니다! 놓으시면 안 되고 쭉 당기시면 됩니다. 오오오오! 놓으시면 안 되고 쭉 당기시면 됩니다. 차 세리들 온다! 근데 이거 지온다! 아 근데 여기 지온다! prescribed. 네, 장력이 좀 세죠? 이거 근데 어떻게 당기고 있어요? 힘들어서 바로 싸야겠는데? 오, 그러네! 이거를 못 버티겠는데? 아니 근데 너무 멋있네! 아니 근데 우리가 또 금메달 세트를 먹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개인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처음 보거든요. 근데 금메달도 저는 본 적이, 봐본 적이 없어요, 실물로. 혹시... 네, 저희 형은...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실례가 안 되냐면 금메달 한 번만 진짜... 우와! 케이스가 이거... 우와, 이거 대부분인데? 조심해, 이거. 야, 짬뽕 국물 안 먹게, 조심해라! 야, 짬뽕 국물 금메달에 먹으면 최악이야, 최악! 우와, 우리 보여줄 수 있어요, 우와! 물려도 될까요? 와, 진짜 두껍다! 우와, 진짜 두껍다! 진짜 뭐야, 우와! 우와!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우와, 진짜 무겁다. 우와, 이거 진짜 무겁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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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한번 만져봐, 허락할 때. 야, 이거 누구야, 거기네. 우와, 진짜 뭐야. 원래 이제 그리스 여기... 아, 바로 대넘? 네, 바로 대넘실도 있고, 옆에 에펫탑. 에펫이 있고. 우와, 진짜. 이게 에펫탑에서 진짜 떼어낸 철이라고. 맞아요, 이게 에펫탑에서. 에펫탑에서 떼어낸 거예요? 에펫탑에서 떼어낸 거예요? 에펫탑에서 떼어낸. 이게... 네, 육각형 요게. 와, 이거 진짜 상징적이다. 와... 혹시 뭐 매달 한 번 걸어보시겠어요? 매달 한 번 걸어봐. 이거 한 번씩... 아니, 또 걸어주셔야 돼, 또. 우와, 세상에. 우와, 이거 대박. 한 입만 컴메달리스트! 아아... 우와... 한 입만 컴메달리스트! 아아... 먹지 마, 먹지 마. 우와, 진짜 무책해. 우와... 진짜 무책해. 김정아, 김정아. 아이, 나 땀나서 안 돼. 아이, 나... 아이, 나 땀나서 안 돼. 쟤 뭐하게, 쟤. 와, 문세윤. 그렇게 사진 안 찍는 문세윤이 사진 찍어요. 오케이, 오늘 스토리니 거다. 아, 나 땀나서 안 찍어드리고 있어. 고맙네. 어, 눈물 흘리고 있어, 눈물. 빨리 닦았어. 하여튼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재밌게 보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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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